이집트! 남산!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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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천천히!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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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 저희도 아시죠? 음식 하나씩 나올 거고요 하나 나올 때마다 네 글자! 동서! 남북! 이거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드시고 못 돌면 저희가 왜 자꾸 마음이 부정적이지? 왜요? 동서가 있는데 날아서 떠오르는 게 동서 갈등! 긍정적으로 했는데 갈등이 남북보다 더 뭐야? 안녕하세요? 이걸 만약에 이겼어 이걸 누가 먹어요? 애피타이저 버터 감자인데요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요리잖아요 흔하죠? 특히 흔하고 근데 호카이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에요 왜? 여기가 우리나라로 쓰면 어디겠어요? 강원도 강자가 맛이 있겠어 없겠어? 맛있죠? 뭐 유명한 감자들이에요? 이게 특이할 레벨 음박지가 맛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버터는 또 여기는 산골이니까 뭐가 많겠어? 축산! 축산! 호카이도 감자에 호카이도 버터를 넣은 요리예요 아주 단순하세요 거의 로컬푸드네요 여기 다 버터를 안에 넣어야 돼요 재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형 여기서 그렇지 아 저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자 네 글자 우리 저거 없죠? 사자상어입니다 흉복이 없죠? 어? 사자상어예요? 이쪽으로 가요 집중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도 힐 툭 빼 그냥 자 툭 툭 지훈이부터? 공부부터? 아 좋아요 갈게요 가자 집중! 노발 개발 개성 통공 만수 무광 망연 자신 속전 속결 신심 당부 신심 당부 개과 천성 상상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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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개 우량 작심 8방 민 우하야 8방 민 우하야 8방 민 우하야 8방 민 우하야 우하야 뭐야 이거 우와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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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3,4,5 너야? 우하 근데 성공한 거에 비해 음식이 조금이긴 한데 이 정도면 우리 랍스터 아니에요? 나 3,4,5 헷갈렸거든 이거 먹으면 이지혁 음식 다 먹은 거예요 나 이거 잘 안 들려서 이름도 처음인 것 같은데 1만 정도 은유는데 형 빨리 먹어봐요 어쨌든 감자 봤어 감자 봤어 감자 봤어 씁 씁 씁 씁 씁 씁 씁 어? 감자가 어떻게 식감이 이러지? 씁 씁 씁 씁 씁 아 감자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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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맛있어 좋아한다고 이따 먹어 너무 맛있다 양보 이따가 고기 걸릴 때 내 양보해라 그래 말이 안 들려서 귀가 안 들려서 이걸 잘 했어 구스타트 구스타트 뭐야 순두부 두부 두께는 줘야지 치즈두부 형 이건 두부인데 식감이 쫄깃쫄깃한가 보다 치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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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성은 다 나은 것 같아 근데 삼삼 먹으면 대단했어 아까 사자성은 다 나은 것 같아 탈반 2인 했잖아요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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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나갔어 지나갔어 자 그럼 넌 됐고 안재원 씨부터 네네 이구 만장 어? 공병 상년 이구 안아 땡 이구 이구 잘 안 들렀어 잘 안 들렀어 근데 이구 하나 나온 게 어디고 그죠 예능인데 카레다 스팸이다 아닌가? 소세지 카레 네 갑니다 이번에는 사자성은 아니라 액상대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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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오토 매틱 블링 자득 땡 뭐라고 카레 정도에까지는 편도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카레 정도? 네네네 고스 트리 땡 고스 고스 아 잠시만요 고스라고 하셨어 이거 안 들려요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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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는 뭐야? 고스 트리는 뭐야? 고스 트리인데? 니가 드릴 고스 트리트 고스 트리트 고스 트리트 엔터 레스트 엔터 라이트 엔터 라이트 고스 트리트 잘한다 고스로 했어? 코스 코스 요리 이거? 코스 모스 이거 좀 안 들려 안 들려 코스로? 근데 발음은 잘 안 들려 뭐 상관없어? Drug 아니 쟤 아까 엄청 되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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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 형님 다이다이 띕시다 다이다이는 다이다이는 국민 MC 입에서 나오는 기상 그렇지 오사나인가 또 오사나 그러면 다이 뭐 있는데 빨리 얘기해 봐라 다이어드 다이러스 스테이크다 이거 빨리 맞춰야 돼 이거 빨리 맞춰야 돼 이거 빨리 맞춰야 돼 가위바위보 이거 잘라놓은 거니까 이거 먹으면 되는 거죠 왜 왜 왜 누가 법을 정해 놓은 건데 자른 거 중에 하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불량이다 불량이다 좋아 그냥 먹는 건가 봐 이거는 이건 뭐 맛있지 이건 뭐 맛있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게 반칙이에요 얘를 그냥 느껴야 돼 그냥 소크림이라고 불러 소크림 지원아 받아와 가자 받아와 받아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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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그래 파스 비타 오백 아 왜 왜 눈쌍 눈쌍 용어라고 하셔서 회상 용어라고 하죠? 자, 넘어가요. 헤드, 닌턴, 스파, 이동! 유라, 자유. 유라, 자유? 유라, 자유. 충청소 시간, 충청도. 당신 그게 뭐요? 브라자유? 브라보크. 근데 브라도 없어, 별로. 정답은 브라운인데. 브라운 감독은 그냥 뭐. 솔직히 얘기하면 브레지어라고 해도. 그러니까. 됐잖아요. 근데 틀린 건. 브라자유. 브라자유, 자유. 내 자식아. 아, 브라. 내 자식아. 햇빛. 포혼. 땡! 샌드. 블룬. 땡! 야, 얘 너무 건조해. 너무 건조해. 너무 건조해. 세 글자가 아니라 네 글자라고, 네 글자. 너무 건조해. 내일이면 꽃 피겠는데? 내일이면 꽃 피겠는데? 귀여워. 아니야. 아, 이게 진짜 나베 아니에요? 아, 이건 조리가 필요합니다. 이겁니다,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래, 이걸 먹었어요. 스키야키죠, 스키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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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t 이게 충분한 거지, 물해봐. 소스, 이런 걸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소스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밥을... 죄송합니다 알레르기 이빨 부탁드립니다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라고 또 터졌어 지금 아, 죄송합니다 노감기 알레르기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었고 좋아서 저기 여러분 누가 보면 우리가 먹는 줄 알겠어요 원래 딱 지금 딱 지금이거든요? 이때 딱 지금 먹었는데 저 빠진 게 없어지고 있어 편도 편도 여기부터요? 네, 형 그거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5번 택시 한수 단물 호카 이동 아보 카도 아나 아파요 땡! 왜요? 안 아파요! 아나 아파요 땡! 왜요? 안 아파요! 왜요? 안 아파요! 왜요? 안 아파요! 왜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요! 안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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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니, 안 아파요 왜 안 되는데? 저거 너무 아쉽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냐, 아냐, 한두 번도 아닌데 뭐 다 이해하지. 아, 그래 한 번쯤 나올 때 그랬어. 호동이 옆에 가. 근데 재현아, 재밌게 틀리는 건 용서받는 거야. 그럼, 그럼. 안 아파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러니깐, 사무식이 쓰지 마. 형, 제가 왔어요. 어. 안 아파요, 다. 아나운스, 다. 이건 이제 생각이 안 나지. 지금 메뉴가 딱 두 개 남았거든요. 응? 메뉴가 딱 두 개 남았어, 두 개. 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뭐 남았냐면. 감독님, 아까 지금 스키야키 하러 속담 한 번 가시죠. 어떻게 쓰니까, 스키야키. 스키야키. 스키야키,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스키야키, 스톱. 오래만에 속담 한 번. 아, 속담. 차라리. 그니까, 먹고, 진짜 먹고 싶은 게 나오면 속담 도전 한 번. 예. 속담은 난 더 어려운데. 나 속담 아예. 뭔데? 스키야키 재진입하세요? 나도 속담은. 속담 자신 없긴 한데. 스키야키 재진입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강호동 부탁 하나요? 네. 갈게요. 가는 말이고 와야. 오른 말이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눈 가리고. 아웅. 뽀뽀. 두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양전한 고양이? 개, 개보다 못한다. 오게! 도두박. 객, 개보다 못한다. 오게! 아웅. 도두박. 오게! 도두박이. 죽였어. 이 노래 보이시 그래도, 이 노래 보이시지. 두툭하게 먼저 올라간다니까는 누가 봐도 내숭 우리 집 고양이가 양전하긴 하거든요 너도 들으니까 들어본 거야 내가 이거 봤던 건데 멜론 주스 멜론 삼켄 이게 뭐냐면 원래 대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술인데 제 생각에는 이걸 딱 놓고 몰키펴 해 놓은 다음에 몰키펴 해 놓은다고요? 이걸요? 칼이나 하나 갖다 줘 수박이나 쪼개 먹기 동문이 수박이나 쪼개 먹기 다 익었는데 그럴까? 아 저거는 참 수박싹이 어쩐지 감자를 먹더라 우리가 그러네 그러니까 감자를 먹더라 감자를 왕복이었어 저 끝발이 개 끝발이 왕.. 그것도 왕복을 아까 우리 왕복에서 이긴 문제 섞어서 내면 틀릴 수도 있을걸요? 다시 하면은 그렇지? 왕복으로 자 가입시다 형 여기서부터 가요? 파이팅! 꽁 먹고? 말 먹고 가는 날이? 오는 날이다 땡! 아 잠시 오는 날이다 땡! 아 잠시 이걸 킵 해놓는다고요? 이걸 킵 해놓는다고요? 장날이다 장날이다 속담 가는 날이... 가야 오는 거지 가는 날이 장날이다 아 이건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진짜 너 알았던 척 하지 마 알았어 나 급하게 들으면 가는 말이 와야랑 헷갈린 거야 와 대망이다 대망의 덱이다 근데 왜냐면 민원아이에서 많이 알기 어렵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이게 뭐야? 뭐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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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 수꾸바라는 줄 알았네 아 찜이구나 이렇게 찐끄겠지? 회가? 찐끄지 찐끄지 어 들어갔어 보여줘 보여줘 우와 속살과 그거는 먹자 2만원 2만원 대신 가벼워 봐 2만원 2만원 자 난 내면 못 먹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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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잠깐만 근데 얘기는 안 내면 못 먹어 가위바위보 와 나 분명히 얘기 했었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눈메이트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얘기했었잖아 내가 나는 반 좋잖아 너무 어이긴 내가 우와 와아 딱 이만만 할게요 드셔보세요 호카이도의 대표예요 그냥 상징이에요 이게 대표 요리가 맞긴 맞죠? 이게 대게예요? 어 가시죠 우리 뭘로 가요 근데? 게만 먹는 게 아니라 마지막 판이잖아요 어? 오! 이거 저한테 갖다 드릴까? 성공하면 첫 번째 우승이 형부터 가시죠 피호야 이게 얼마나 있으신 거 대단하냐면 오! 하지마! 눈 하지마 왜 뺐어 하지마 오! 하지마 오! 왜 뺐어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자 댁해 댁해 가령! 오! 민호야 니가 딱 자신 있으면 니가 해 민호야 그러면 니가 부러우면 니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니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형이 더 떨고 있는 거 같은데? 니는 안 떨리나? 왜 떨려요? 준서 얘기를 못 먹어도 거야 투 자 송민호부터 갑니다 투 자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지금 뭐예요? 촉담 촉담 촉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송민호부터 가나요? 네 화이팅 전투 모드 갑니다 선무당이 이게 뭐야 아 이거 아예 모르는 거예요 사람 잡음 사람 잡음 야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아 이거 뭐야 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등 1등 0 호 야 아 해왈 화 호 예 꼬지라 ㄱ 이게 줄줄이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대2대2가 되버렸잖아요. 방마다 그래서 방단의 랩롱! 와 나 이거는 진짜 처음 해본다. 이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도 이게 쉽지 않은 느낌으로 들어봐요. 예예 한번 틀어주세요. 갑자기 했다가 고막 나가니까. 레프트 라이트로 알아. 갑자기 갑자기 틀면 고막 나간다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어디서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이야. 해 봐 봐. 와! 네가 속한 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너! 네가 속한 팀! 니 그룹! 지금 활동하는 팀 이름? 재키! 그래! 아유 씨! 우와! 아니, 니 뭐라고 그랬어? 너, 니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재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아유, 노이즈 캔슬링 그거 아닌가요? 맞아, 맞아. 리딩을 타면 단칭들. 늘 채널이야! 저희 너무 불리한데? 잘 아시겠지만 노래 선곡을 너무 잘했고요. 릭릭릭릭릭 따라 부를 뻔했어요. 아니, 그걸 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 문제 내는 사람 뒷짐 지기 할까요? 이게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 나거든요. 문제 내는 사람 뒷짐. 들려? 놀랬죠, 놀랬죠. 리듬 타면 안 된다고, 리듬 타면 안 된다고. 리듬 타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공기하면 안 된다고. 뭐 하나 내봐요. 너 멤버 중에 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너 그룹 멤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좋아하는 사람? 어? 어? 니 그룹 멤버 중에? 너 그룹. 맨발? 맨발의 청춘. 맨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맨발의 청춘. 멤버 중에. 니 그룹. 니 그룹. 니 그룹. 니 그룹. 니 그룹. 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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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말고. 1등이 얼마에요? 1등은 그냥 만행? 10만 원을 세다니면. 10만 원을 세다니면. 2등은요? 2등 5천행, 3등 천행. 천행 많아. 3등 거를 1등한테 줘요. 만천행, 만천행. 괜찮죠? 형님 어떠세요? 사행성 그런 거를 하고. 진짜 진짜. 꼴찌는 받을 자격 없어요. 천행 갖다가 꼴찌 뭐예요? 그거 버릇대요. 괜히 사 먹으러 갔다가 쫓아오고 자기들 돈 있다고. 그건 아주 꼴 보기 싫어요. 철저하게 붙든가 아부라든가 되지. 그 천행 때문에 의지하게 된다. 저기 농부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거는 같은 편으로 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힘함을 줘야 돼. 100엔. 100엔이 더 약올리는 거지. 천행이 저런데. 해보세요, 그러면. 써, 써. 왜 이렇게 도박을 하려고 하세요? 도박을 하려고 하세요? 이미지도 좋으신 분이. 두 명 앉으시면 2분 동안 여러분이 문제를 내고 맞추시면 되는데요. 기아 막히게 맞춰볼게요. 안 들려, 안 들려.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 맨발 들어오는 드라마. 맨발. 영화 하면 어렵지. 맨발. 내가 박경희 하고 있는 거. 옛날에는 맨발 잘 빠진 거 아니야. 지금 멤버들 맨발 통과해. 왜 자꾸 그래요? 진짜 진심. 가시죠. 형님 가시죠. 와. 귀 만지면 안 돼요. 뒷짐 줘야 돼. 헤드폰 같은 사이즈 맞죠? 이거 하면 스타트예요. 올리면. 시작해요. 감독님이 시작했자고. 올리면 스타트. 준비. 시작. 시작. 여기 뿅. 저기 뿅. 여기 뿅. 여기 뿅. 저기 뿅. 저기 뿅. 여기 짠. 여기 짠. 영웅. 영웅. 천복. 우리나라 영웅. 창국. 천천히.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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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인물.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팩스, 팩스. 정치인들. 정치인들! 정치인들 지내는 곳!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거는 진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얀 곳! 하얀 곳! 하얀 곳! 우리나라! 정치인! 정치인들! 패스! 눈이 내리는데! 눈을 내려봐 얘가! 공주인데! 공주가! 눈을 내려! 말을 그렇게 만들고 한 글자! 하나! 공주! 호수! 눈! 공주! 일산!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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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만화 고수! 고수! 만화 공주! 만화 고수! 몰라? 다음, 다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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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더운데! 더운 증상! 열나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더워 죽겠어! 너무 더워! 끝 끝 끝 끝! 뭐라고요? 끝! 야! 재현아! 야 너 진짜 네가 다 가져갔다! 너 괜찮냐? 너 괜찮아? 재현아 괜찮아? 설명을! 설명을 말도 되겠어! 재현아? 너무 더운 걸 뭐라 해! 열대야! 열대야! 내가... 하여튼 나는 어려웠지? 형이 설명을 잘할 수 있겠어? 아주 잘하시네! 야! 저런 식으로 나온 거야!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온 거야! 어? 응! 하... 하... 아 원래 지금 형아야? 네네네! 아 진짜? 지금... 네... 아 뭔가요? 너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민호나 여기... 잠깐... 다이어트하면서 음악 많이 듣고 있는데... 같이 살았었거든요! 아니면 방금 저희 집에서... 그때 이제... 주차장 앞에서 배드민턴 치시면서 놀아주실 때... 이승훈이다! 우리 둘이 막... 어 이승훈이다! 형이 막... 그냥... 2만 원 주세요! 어? 진짜? 3만 원! 10만 원! 10만 원! 퓨어 상암동 멤버! 저는요? 어 용돈! 내가 줬던... 퓨어! 너네 데뷔하기 전이야? 지우는 생... 할 때! 저기... 뭐 한 달에서 연습생 뭐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러 밥 싸먹으라고 내가... 거의 둘 다 같이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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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민호야? 같이 연습생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꼭 보자 하지 않았냐?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잘 돼서 꼭 보자고...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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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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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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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지금? 준비 시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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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 내가! 내가! 틀린 거! 내가 틀린 거! 내가! 틀린 거! 틀린 거! 이게 한두 개니? 도! 도달부? 어렵다. 다시! 사기? 사치? 야, 니가 왜 맞혀? 도, 날! 도, 날! 내가!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언제! 너무 많아서. 미국! 대통령! 어? 트럼프! 트럼프!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와! 닭이다! 나와! 나와! 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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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호! 나 사는데! 표시훈! 너! 너랑! 나랑! 너랑! 같이 산대! 너랑 나랑! 친구! 너랑 나랑 같이 잔대! 너랑 나랑 같이 잔대! 연습생! 아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아니! 너랑 나랑 같이 산대! 어? 같이 살 때! 너랑 나랑 같이 산대! 너랑 나랑! 같이 살 때! 진지한 얘기! 어... 이름! 천천히! 수근이 형한테 용돈 받은 데. 도톤보리? 우리 집. 너네 집. 우리 집. 우리 집. 아니, 우리 집. 우리 집. 아니, 우리 집. B.M.C. 나 죽었고 때부터 산 데. 우리 집. 아, 괜히 죽어. 천천히 해. 안 들려. 우리. B.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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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안 들려. 알았어. 왜 화를 내. 알았어. 왜 화를 내. 나도 안 들려. 너도 안 들리잖아. 너무 답답했으니까 있어. 나도 안 들려. 너무 답답했어. 진짜 이 사람들. 너랑 나랑 3년을 같이 산 데가 살았는데. 야, 너 중간에 왜 네가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돼? 뭐 하라고 한 거야? 이거 화나지. 우리 집. 뭐랑 나랑. 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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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답이야? 어렵지. 솔직히 어려워. 다 문제 보는 줄 알아? O.M.C. 내가 어떻게 설명해. 아, 입모양은 꿈이 원래 아나운서 아니야. 두 개만 맞추면 돼. 우리 두 개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니들만 탔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여기 웃음은 앞에서 다 나왔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를. 두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를.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제일 커. O.M.C. 너희들이 4분 30초 때 맞추고 4분. 한참 지나서 맞추고 기다려줘. 이게 뭐야? 근데 되게 빨리 지나갔다. 되게 빨리 지나갔어. 2분 된 줄 알았는데. 진짜 4분 30초를 했다고요? 1분 30초 아니고? 뭘 이렇게 오래 해?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다 만들어줬다. 이 게임에서 역으로. 역으로 답 맞추는 거는. 정말 이거는. 1연이나 나랑 구상을 했는데. 아, 이거는 그냥 제대로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거는. 뭔가 몰라도 모르게 몰라도. 본인에서 뭔가 얻어 걸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웃으면 끝났어 그냥. 예. 렛츠. 자, 보수들. 봐봐라. 봐봐라. 잠깐, 잠깐, 잠깐. 와, 이거 센 건데. 음악 센데. MARK OK. OK. ! 고! 말아 말아 그림이야 그림! 그림이야 그림! 그림인데 눈썹이 없어! 눈썹! 눈썹이 없어! 눈알이자! 눈알이자! 이집트! 이집트에 가장 높이 쌓여있는 거! 이집트! 이집트! 가장 높이 쌓여있는 거! 이집트에서 가장 높이 쌓여있는 거! 가장 높이 쌓여있는 거! 산? 산? 에펠레스트산! 돌멩이로 쌓여 있는 거. 이집트. 이집트. 남산.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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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천천히.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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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 나라, 나라, 나라.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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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거, 유명한 거. 스피클스. 그런 거, 그런 거. 또 하나 있잖아. 스피클스 말고. 스피클스 말고.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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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들어. 야. 잘 들어. 우리나라에 이것 때문에 심각해. 우리나라에. 어. 심각해. 이것 때문에. 공기. 공기 중에 있는 거야, 공기 중에. 공기가 안 좋아. 공기가 안 좋아. 공기가 안 좋아. 공기가 왜 안 좋아.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공기가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어, 왜 안 좋아. 공기가 왜 안 좋아. 공기가 왜 안 좋아. 공기가 왜 안 좋아. 뭐 때문에. 온난화. 뭐 때문에. 온난화. 어? 온난화. 아니, 공기 안 좋잖아. 중국에서. 광우병. 중국에서.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잖아, 황사.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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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때문에 안 좋다, 엄마. 다음 해 통과. 통과. 패스. 너 어제 게임했잖아, 게임. 게임. 나 어릴 때. 게임, 게임. 게임? 어. 캐릭터, 캐릭터. 1등 한 거. 포도 말고. 포도 말고. 보통 말고. 어, 뭐 있어. 비슷한 거, 큰 거. 포도 말고. 포도 말고. 포도 말고. 포도 말고. 복맥이. 포도 말고 큰 거. 포도보다 더 큰 거. 대자. 포도. 보통. 복보다 더 큰 거. 보통 말고 큰 거. 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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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곰뀌기. 포도보다 더 큰 거를 거봉이라고 하는 거, 거봉. 거봉이라고 하는 거야, 거봉. 아, 패스. 패스. 끝날 때. 뭐라고? 보통 말고 큰 게 뭐야? 거봉, 거봉. 포도보다 더 큰 거. 미세먼지는 몰랐지? 공기, 피라미드. 다 했잖아, 그래도 우리 두 개 맞췄어. 이게 진짜 힘드네. 와, 땀나, 땀나. 지금 여기 땀이 다 닿았어요, 지금. 보통 말고에 꽂힌 거야. 보통 말고 큰 거가 임무에 그대로 형이 하두고 있더라고. 포도. 포도 말고 큰 거. 보통. 보통 말고 큰 거. 보통 말고 큰 거. 지금 수업하는 거. 그럼 오 moins. 엄청 차پ워다. 짱. history. 재민단 성휴게임? 너무 차마다. north ol 61 point iniciatira